GBS 청취자 여러분 또 매일보금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작은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 만들기 정체봉 류시와 역금 이 책을 가지고 오늘 북톡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경향을 받고 우리 삶 속에서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이야기 이 책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01년도 22년 전에 샀네요 22년 전에 사서 저의 책장에 꽂혀 있다가 드디어 북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6500원 주고 샀으니까 와 지금 생각하면 무지무지 싸죠 지금 1300대 1이니까 뭐 한 5불 정도 근데 지금 보니까 예스24에 가니까 이게 중고책으로 천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천원 75전 와우 제가 아마 센터에서 나온 책을 산 이유가 그때 이 책을 추천한 분이 법정 스님 이렇게 썼습니다 추천하며 없는 것이 없는 이 세상이다 풀꽃도 있고 시든꽃도 있고 새싹도 있고 낙엽도 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풀꽃과 새싹을 찾으려는가 그러면 이 책을 보라 작은 이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눈물나도록 넘치고 있다 청산이 맑은 옹남샘을 지녔듯이 역근이 두 사람의 늘 푸른 심성 덕분이리라 내 오두막을 무시로 드나드는 달빛과 바람과 물 흐르는 소리를 덤으로 얹혀주고 싶다 법정 스님 와우 글 잘 쓰셨죠 그 다음에 이해인 수녀가 또 캐슬릭 대표로 아마 서로 친한 모양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 시련의 비바람도 희망으로 이겨내고 의연히 설 수 없는 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작은 것에도 고마울 줄 알고 성실과 인내를 다해 행복을 일구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마음의 보물 상자에 담아두고 다른 이들과도 나누렵니다 먼 나라 사람 아닌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기에 더욱 마음에 와닿는 이 글들은 그저 좋다고 감동할 것만이 아니라 나도 이 글 속의 주인공을 닮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삶도 이처럼 아름답고 떳떳한 노래가 되이라 믿으며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이해인 수녀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로서 끝났어요 법정쓰는 불교와 캐슬릭 리더 중에는 이 책을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개신교 목사에게는 아마 못 찾은 모양이에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채봉 이분은 여러 책을 쓴 동화작가라네요 제가 정채봉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재미난 게 그가 쓴 책 중에 나는 너다 참 맑고 좋은 생각에 뭐 시장을 여러 권 썼어요 수필집도 내고 뭐 류시와 시는 여러분 글쎄 류시와 시인을 모른다면 아마 별로 그 책을 안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시와 시인의 시책은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그 애가 첫 번째 낸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와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류시와 시가 쓴 책은 다 읽었는데 번역서도 다 읽었습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 또 여기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류시와 시집은 제가 만나고 싶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중에 한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 뭐 크리스천도 아니고 크리스천 리더도 아니고 그런 사람 왜 만나냐고 그런 바보 천치기 같은 쪼더 같은 소리를 해서 제가 아이고 참 류시와 시가 예수 믿게 되면 아마 분명히 부홍사나 엄청난 책을 남기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큰 이야기들이 남을 겁니다 그들의 간정을 통해서 류시와 시가 그리고 정채봉 시가 자기네가 쓴 글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기네 글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모았든 누구한테 들었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세 가지 캐러고리로 했습니다 첫째는 가족 두 번째는 평범한 행복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을 딛고 하면서 눈물 나는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이해인 수녀가 말한 것처럼 만나라 미국 사람 독일 사람 러시아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평범히 만나는 부두 닦기 한국에서 고생한 사람들 암 한국에 그 그 아픈데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서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관하고 자살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행복 만들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야기이며 샘토에서 나온 거죠 제가 정채봉 씨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들어가는 말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뭐 이거 얘기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그걸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책을 제가 지금 애널라이즈하고 크리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야기입니다 정채봉 씨가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한테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엠 링컨을 코트하는데 나는 평생토록 엉컹퀴를 뽑아내고 꽃을 심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꽃이 생각과 마음속에 자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당신한테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히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나무 밑에 앉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의자에 앉은 그대로 차를 타고 가는 중이면 차를 타고 가는 그대로 그냥 지금 그대로의 허리띠를 한 구멍만 풀어놓으면 편안해질시 그렇게 마음에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할까요? 당신에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의 그 일로 행복하십니까?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군요 살아가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오늘 속은 일도 분한데 무슨 딴 세상 이야기냐고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우리 말을 하죠 이 세상은 행복하기 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두 사람은 이 책을 엮기로 하였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속눈을 뜨고 좌절해서 희망을 보며 고통에서 진정한 기쁨을 일구어내는 데 힘이 되고자 사금을 채로 걸어내는 일 못지않게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허상에 이끌려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공부를 잘해야 그 길로만 행복이 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책을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어도 공부를 못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지키며 역풍을 받을수록 더 치열하게 살며 새끼 새 한 마리 구한 것을 어떤 훈장보다도 더 값지게 생각하며 나는 행복하다라고 환호하는 사람들 먼 데서가 아닌 우리 땅의 그분들을 당신에게 소개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먼 데서가 아닌 외국 땅이 아닌 우리 땅 그분들을 당신에게 소개해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두 사람은 아름다운 가시꽃인 엉커키 인생을 세상을 구원한다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찾는 일과 전하는 일 또한 우리의 기쁜 사명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책을 당신이 한 사람에게 전하여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뿌리 내어 엉커키를 뽑아내고 꽃나무를 모종케 해 준다면 그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앞날에 우리의 지상은 행복한 꽃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과 미소를 교환하는 지금 진정 소중하군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채봉 와 22년 전에 참 6500원짜리 책에서 얻었다는 참 좋은 진주 같은 글이네요 자 그리고 이 책을 엮어 나서 하며 우리 류시화 씨가 또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의 소유한 땅의 크기보다 그 땅의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 기준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란 자연주의자 그랜빈 클라이저의 말한대로 사랑과 명상 친절과 선 그리고 지혜의 씨앗들입니다 류시화 씨는 인생이 끝나면 뭔가 우리가 이베리웨이트를 받는다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 어떠한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우리 만났는가 그 예수를 위해 내가 무엇을 바치고 살았는가로 인정받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일까 당연히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친절과 명상 선 지혜 이런 씨앗들로 우리가 했는가 참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고 저는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연결이 돼서 유시화 씨를 한번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실린 글들은 20년 전 쓰여진 것도 있고 지난달에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됐던 여러 가지들을 그냥 모은 거예요 작은 이야기 와 크리스찬 간증도 좀 이렇게 모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건 이 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가족의 사랑 희생 나눔 평범함 삼에서 엮어지는 행복 그것입니다 인간끼리의 진정한 소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 묻는 서양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과 친절이 곧 나의 종교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그러한 종교의 실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책을 만들면서 즐거웠듯이 당신 역시 즐겁게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유시화 왜냐하면 아는 것이 아닌 행하는 것으로 진리를 정의하기에 왜 티베트는 철학이 그렇거든요 티베트는 알라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티베트는 되려고 티베트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실전주의자 킥크가이드의 실전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실전 철학은 아는 것에 칸트같이 critical, pure, reason 해가지고 이것을 알고 내가 아는 것 I know that I exist because I think 이런 아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는 것에 중심을 who, what, how가 아니라 why 왜 존재하는가 그런 면에서는 유시화 씨나 우리 이분도 실전 철학자가 아닌가 실전 철학에 아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기 어느 사랑 이야기 작자 미상 Catherine Hepburn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당신이 받고자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랑은 오직 당신이 주고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Catherine Hepburn 누군지는 기억이 없지만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읽어보기 재미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년설을 이곳 선 히말라야의 깊은 산골 마을에 어느 날 낯선 프랑스 처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마을에 머물며 날마다 마을 앞 강가에 나가앉아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렸다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몇십 년이 흘러갔다 고웠던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덧 하나둘 주름살이 늙어왔고 까맣던 머리칼도 세월 속에 휘어져갔지만 속절없는 여인의 기다림은 한결 같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이제는 하얗게 할머니가 되어 강가에 앉아있는 그녀 앞으로 상류로부터 무언가 동동 또 내려왔다 그것은 한 청년의 시체였다 바로 여인이 인생을 바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 청년은 히말라야 등반을 떠났다가 행방불명이 된 여인의 약혼자였다 그녀는 어느 날인가는 꼭 눈속에 묻힌 약혼자가 조금씩 녹아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떠내려 오리라는 걸 믿고 그 산골 마을 강가에서 기다렸던 것이다 할머니가 되어버린 그녀는 몇십 년 전 히말라야로 떠날 때의 청년 모습 그대로인 약혼자를 껴안고 하나 없이 입을 맞추며 울었다 평생을 바쳐 마침내 이룩한 사람 어디 사랑뿐인가 쉽사리 이루기를 바라고 가볍게 단렴하기를 잘한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아름다운 슬픈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이제 작자 미상해서 우리 류슈아 씨는 인도 더욱이 만년설 히말라야 뭐 이런 데 가기를 좋아해 그냥 백팩 메고 몇 달 동안 할 수 없이 당연히 이혼당하겠죠 이혼당했죠 이혼당해서 혼자 그러고 살고 책을 썼죠 그런 면으로는 뭐 근데 거기서 아마 히말라야 깊은 산골에 어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면서 아름다운 슬픈 이야기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동키호태가 뭐라고 남겼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깊죠 왜냐하면 사랑은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느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내가 알아 네가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기 전에 사랑을 하라는 거죠 꼴찌하려는 달리기 조승호라는 분 그분은 전도교도소 1763 고시반 그러니까 전도교도소에서 일하는 전도교도소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꼴찌하려는 달리기 조승호 해마다 두 번씩 찾아오는 전주교도소 체육대회 특히 지난 가을 체육대회는 아직도 기억이 새롭다 지난 여름 부임한 교도소장의 배려로 20년 이상 복역한 수영자와 2급 이상 우량 수영자의 가족이 초청되었기 때문이다 예정 시간이 조금 넘어 여러 종교 교화 의원들과 초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행렬을 선두로 대학의 말이 올랐다 이미 지난 보름 동안 예선을 치른 핸드볼, 족구, 배구 등의 구기 종목과 당일의 씨름, 줄다리기, 달리기 등의 경기를 통해 10여 개 취업장의 각축전과 열띤 응원전이 벌어져 흡사 초등학교 운동회를 박물케 했다 특히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오전 경기 끝 무렵에 열린 효도관광 달리기였다 부모를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이 경기 효도관광이란 이름과 경기 내용이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하늘에 날려보낸 비둘기와 오색 풍선으로 한껏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진 것은 이 경기에 참가한 제소자들과 가족이 출발 선상에 붙으면서 모이면서부터였다 화약총 신호로 경기가 시작됐지만 정작 달리는 주자는 하나도 없었다 해주다 아들의 등에 업혀 쌓인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신의 눈물을 미쳐 훔치지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여러 다른 제소사들이 안쓰러워 손을 흔들 어머니 이들의 아들의 등에 업혀 운동장을 천천히 돌 때 그 행렬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급기야 최소자가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며 노래를 부르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소자들까지 모두 서로의 시선을 피해 허공만을 올려보았다 무기수, 도라는 10년 이상을 제소로 있으면서 철상 사이로만 얼굴을 대할 수 없던 나날들 그들은 잠시나마 아버지, 어머니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린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제소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오, 제가 왜 이렇게 울컥하죠? 꼴찌하려는 달리기 우리는 달리기 그럼 꼭 이겨야 되잖아요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빨리, 빨리 한국 사람의 빨리, 빨리가 통하지 않는 이러한 레이스, 경주 꼴찌하려는 달리기 경주 아, 가슴이 찡하네요 아, 이렇게 왜 불교 순인과 캐틀릭 순여는 이런 근들을 추천하는데 왜 개신교 목사는 추천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내가 류시와 친구였다면 이 책 뒤에 아마 추천했을 텐데 그러죠, 어떤 목사가 그럴 수도 있었죠 야, 무슨 예수에 대한 복음이 빠졌는데 이런 책을 무슨 내가 추천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심정이죠 구두 닦기 내 남편, 김미라 구두 닦기 내 남편, 김미라 삼을 통해 배워라 그러면 당신은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폴트갈의 격언 내 남편의 직업은 구두 닦기다 길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쓴 얼굴과 구두약에 염색된 손을 하고 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치기 위해서인지 항상 밝은 웃음을 짓고 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부척 천진스러워 보일 때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 때 나는 대통령 부인이 되는 꿈을 꾸기도 했는데 지금은 구두 닦기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가 구두 닦기를 시작한 것은 얼마 전에 일이다 그의 집에서 우리의 견호를 반대하자 고집이 센 그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며 나와 함께 단칸짜리 셋방 하나를 얻어 살림을 잘했다 그때부터 그는 구두 닦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참으로 치사스러운 직업이라고 투덜거렸으나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최근에 그는 친구와 함께 비원 근처에 어느 빌딩 하나를 맡아서 월급제로 일하고 있다 그 빌딩은 15층 건물인데 구두 닦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밤이 되면 잠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자버린다 어떤 때는 피곤이 겹쳤는지 잠속에서 헛소리를 내지르기도 한다 야 협증아 이번엔 네가 올라가라 나 다리 아파 죽겠어 나는 그의 잠꼬대를 듣고 다리를 주물러주다가 엉엉 울어버린 일도 있다 내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난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길은 남자가 한 번쯤 걸어가야 하는 길이야 이제 나는 곧 태어날 아이와 그를 위해 비록 구두 닦기의 아내지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와우 와 충격이네요 시골버스 작가 미상 헬렌 켈러가 말 인생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것들은 오직 가슴으로만 느껴진다 한 여름에 시골길을 버스가 달리고 있었다 먼지로 뒤접힌 버스 화덕처럼 뜨거웠다 얼마쯤 달리는데 가로수 그늘 밑에서 한 젊은 군인이 손을 들었다 버스는 그 앞에 멎었다 군인은 커다란 배낭을 안고 버스 맨 앞 좌석에 앉았다 그런데 버스는 떠나지 않았다 왜 안 떠나냐는 승객들의 소리쳤다 운전수는 저기 하면서 눈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승객들은 모두 운전사가 가르친 것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젊은 여인이 열심히 눈독을 뛰어오고 있었다 버스를 향해 손치까지 하는 봄이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 승객들은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개울가로 가서 세수도 하고 바람을 쏘이기도 했다 얼마 후 여인이 도착했다 그러나 여인은 버스에 타지 않았다 운전수가 빨리 타라고 소리쳤다 여인은 잠시 머물더니 맨 앞 좌석에 있는 젊은 군인에게 가서 창밖으로 내민 손을 잡고서 몸성이 잘 가이소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다 젊은 군인도 걱정 말해 하며 여인의 손을 아쉬운 듯 놓지 못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승객들은 너나 없이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다 즐겁고 흐뭇한 웃음이었다 버스는 다시 먼지를 일으키며 여인을 뒤에 남긴 채 매미 울음소리가 울려퍼지는 가로수 사이로 멀어져갔다 이 글을 읽으면서 완전히 하나의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글의 파워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역시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구나 한국 시골에 이런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동양 사람들의 정서와 서양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게 다른가를 언제 확실히 알았냐 하면 억스포드에서 2년 유학생을 할 때 억스포드에서 제가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와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을 가야 돼 이제 공항을 가니까 억스포드에서 히트로 에어포트 런던 갈 때까지 한 서너 군데였거든요 어떤 진짜 시골 같은 데 가서 거기 그리고 이제 딱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2시 반 도착해요 이거 뭐 칼날 같아요 2시 반 떠납니다 2시 반을 가기 위해서 2시 28분에 도착해 그래가지고 있다가 2시 반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맨날 이제 공항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저도 이제 공항 가니까 갔는데 그게 1시간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공항 가는 거는 그렇죠 거의 뭐 1시간에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 1시간에 한 번 정도 2시 반 3시 반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그 했는데 2시 반이 딱 됐는데 문을 딱 닫는데 내가 이렇게 뒤를 보니까 한 50미터 뒤에서 누가 가방 큰 걸 들고 막 손을 흔들면서 오는데 영국 운전사가 뒤를 딱 쳐다보더니 갔을까요 있었을까요 칼날 같이 가는 거예요 와 나는 좀 너무 인간적이 아니다 이건 정이 정이 막 정이 뚝 떨어지는 아이고 뭘 저렇게까지 룰, 레귤레이션, 법 근데 한 번은 옥스포드 시티, 옥스포드 도시 안에서 버스를 타고 어딜 가는데 갑자기 어디를 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뒤에서 어떤 아버지하고 딸하고 막 손을 흔들고 있어 왔어 그러니까 그래도 꽤 한 15초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면서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운전수가 동양운전수였어 동양운전수, 동양사람이었어 아 그래서 이게 버스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기들의 정서의 문제로구나 정서의 문제 그래서 저는 참 네 그랬습니다 자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읽을까요 붙잡는 연습 윤병구 손가락이 모두 떨어져 나가 손바닥만으로 그림을 그리던 김아무개씨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이미 그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손바닥에 붕대를 메고 거기에 붓을 꽂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갈 때 나는 붙잡는 연습을 새로 시작했죠 그리고 익숙해질 만하니까 또 하나가 떨어져 나가다 또다시 붙잡고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니까 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붙잡는 연습만 하면서 몇 년을 보냈죠 이제 이렇게 손가락 없이 그리는 것이 오히려 편해요 적어도 이제 손목이 떨어져 나갈 염려는 없으니까요 그는 동종의 눈으로 바라보는 날 오히려 위로하고 있었다 그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그림은 지난 1984년 교황 유한 바오로 2세가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선물로 증정되었으며 지금은 아마 교황청 어디인가 걸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것이다 국립 소록도 병원 근무 윤병규 와 소록도가 이제 그 납병 환자 사람들이 손가락을 잃으면서 그림을 그렸듯이 캐톨릭 교황청의 아마 캐톨릭 성도였나 봐요 근데 사실 소록도는 이제 문 닫았죠 그리고 소록도에서 크리스찬들이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들이 하던 납병 환자 거기도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알아봅니다 놀라운 거예요 서로 그 납병 환자들은 계속 멀쩡해 보이는데도 납병 환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있었는데 와 한국의 납병 환자촌 사람들이 다 이제는 부자고 잘 살고 해서 선교를 와가지고 캄보디아의 연약한 연약한 납병 환자촌에 와서 그렇게 한 사람씩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울어주는데 너무 치유가 되더래요 붙잡는 연습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작은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 만들기 이러한 아름다운 행복을 만드는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길 추간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추간합니다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정말 매일매일 이런 작은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레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바이